네이버는 광고 성장률 상승에 따라 하반기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네이버, 살아나는 광고, 매출 성장률입니다. 네이버가 광고, 성장률, 회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홈피드, 클립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2분기 서치 플랫폼 매출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일본 관련 거래가 중단되면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광고와 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분기 전체 매출이 작년 2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편 이후 도입된 홈피드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체류 시간 확대와 타깃 광고 매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클립과 지지직 등의 영상 플랫폼도 광고와 커머스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며 하반기 서치 플랫폼 매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간 네이버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사업 전반에서 라인야후와의 협업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관련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네이버는 최근 여러 외부 확제 선반형으로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신규 서비스를 통한 광고 성장률 상승 기대감으로 하반기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AI 서비스 수익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주가는 25만원으로 하향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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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